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불장 속에 넣어두면 돈복 터지는 그 물건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특정 물건이 또 특정 영역에서 상서로운 그 시너지를 몰고 오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텐데요.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이불장 속에 혹은 그 이불과 이불 사이 모두 좋습니다. 돈복이 그 잠재적인 그 에너지를 크게 그 향상시켜줄 물건으로 이런 것들이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집에 그 보면요. 재질이 그 옥 제품들 있을 겁니다. 옥 재질은 모두 좋습니다. 옥으로 된 그 장신구라든지 뭐 도장도 있구요. 그리고 작은 그 옥돌도 해당이 됩니다. 그 조약돌 같은 그런 작은 옥돌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양은 이런 그 풍수용도로는 그 많이는 불필요하고요. 한 개만 그 필요합니다. 옷장에 이렇게 그 옥을 넣어주시게 되면 돈복을 부르는 그 풍수효과는 우리가 그 똑같이 거둘 수 있습니다. 집안에 있는 그 이불장은 돈복이 그 부화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재정적인 그 번영이나 또 성공의 기회를 또 넓혀주게 되구요. 당장 그 집에 또 옥제품이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좋죠. A4 용지를 한 장을 꺼내서요. 그 안에 그 한자로 그 부자를 그 써주십니다. 이때 그 글씨는 빨간색으로만 써주셔야 됩니다. 빨간색으로 그 부자를 쓰신 그 위에 종이 위에요. 동전 그 두 개를 올려주셔야 되는데요. 불입빛 동전의 그 암시인 그 10원짜리 동전 1개. 그리고 은색 동전의 암시인 100원짜리 동전 1개. 이렇게 그 동전 두 개를 종이에 이제 올려주시는 거죠. 종이에 이제 싸야 되니까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때 그 종이를 세 번 접어주시게 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그 접힌 종이의 그 면이 여덟 면이 된다면 이때는 그 유아 복모를 뜻합니다. 즉 울다 울다 지쳐서 그 잠든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젖을 물려주는 그런 형국을 뜻합니다. 여기에서 그 어머니는 도음복을 만나게 해줄 그 귀인의 역할을 암시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옷장에 1년 동안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해가 바뀌면 종이는 이제 꺼내서 버리시고요. 같은 방법으로 새롭게 이제 새 종이를 준비하셔서요. 새 동전에. 지금 한 것과 같은 그 방법으로 이제 똑같이 해주시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그 도음복을 불러들이는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